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만에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.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,884만 7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.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을 밑돈 것은 6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.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한파가 지속됐습니다. 도소매업 취업자는 14만 8천 명 줄었고 건설업도 9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.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2021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. 또는 전달한 연구소입니다. 이 시각 공유는 9천 명.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